23만 49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자이글입니다. 자이글의 테마는 안철수 의료용 산소 캠핑이 가 있습니다. 자이글 은 은 2008년 설립된 웰빙 가전제품 선도기업 세계 최초의 적외선 조리기기 특허로 자체 브랜드 제이겔을 론칭,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2018년 물류센터와 알랜드티센터를 신축하여 기술 및 유통 플랫폼을 완비하였으며 자체 쇼핑몰 확장, 온라인 전 채널 입점을 통해 내수를 강화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한 수출을 진행 중 동사는 자이글 슈퍼, 자이글 세븐 및 매직 프라이어까지 출시하며 주방 가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함, 기업 개요 대시 2009년 1월 생활용 조리기구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국내 6대 홈쇼핑을 통해 주방 가전 제품 매출이 확대된 가운데 2016년 생활 가전 시장에도 진출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음 대시 하이마트 및 전자랜드 전용 모델을 출시, 입점하면서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진출하였으며 기업 간 거래 사업도 전개하여 유통 채널 확대할 예정 재무 대시 주력인 자이글 그릴의 수요 감소와 외식 사업 부문의 부진에도 자이글 맑음, 맥시블, 시원한 바람 등 웰빙 가전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와 판매 수수료 증가 등 판관비 부담 크게 확대되며 영업이익 전년 대비 적자 전환, 기타 수직 개선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웰빙 가전 부문의 강화와 부동산 사업 진출 등이 기대되나 자이글 그릴 유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바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머물듯.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자이글의 시가 총액은 49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자이글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321위입니다. 자이글의 상장 주식수는 1353만 9백 열 주입니다. 자이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자이글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3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1.4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34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394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52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1.12배, 325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6억원, 13억원, –5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99억원, 9억원, –46억원입니다. 자이글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8번지 21%이고 유보율은 617.7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이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이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글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6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3560원보다 9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3683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이글의 총가는 3650원이며 주가가 자이글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이글의 총가는 3650원이며 주가가 자이글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9%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자이글은 거래량 2861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241주 미래예세증권에서 6301흔내주 한국증권에서 2395주 유한타증권에서 1616조 nh투자증권에서 154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5700일 흔두주 키움증권에서 4597조 유한타증권에서 3651조 nh투자증권에서 2900일 흔세주 미래예세증권에서 256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280에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안철수 관련주 자이글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